불과 두 달 만에 결혼생활이 비극으로 끝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부부는 급격한 인연의 시작과 끝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어시 20년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부모 이혼으로 고난의 시기를 겪으며 시설에서 남동생과 함께 생활했다. 체육의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형편으로 최대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결국 어시는 생계를 위해 성매매 업계에 발을 들였다. 성매매 고객 중 한 명인 BC41는 어시의 패션 사업과 꿈에 투자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호감을 갖게 되고 BC는 어시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2022년 4월 우연히 제주도 여행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인연이라고 믿고 연애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 결혼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BC는 어시에게 거짓말을 하며 결혼 전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부부간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고 이어 신체적 폭력으로 번졌다. 격분한 어시는 흉기를 가지고 BC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수십 차례 흉기로 BC를 찔렀고 이 범행은 이 시간가량 이어졌다. 결국 BC는 다발성 자상으로 인해 그대로 사망했다. 범행 후 어시는 자수하였고 재판에서 살인,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어시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급소를 찌르는 등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사망을 확인한 후에도 한동안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 머무르며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보다 수월하게 생계 또는 사업자금 마련 등 경제적 피로를 채우기 위해 성매매에 유입됐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하고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살인 범행 당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 성적수치심, 기망행위 등 분노감정이 폭발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양측은 항소하여 2심에서는 상해 혐의가 폭행 혐의로 인정되면서 15년으로 감형되었다.